스텝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자세 낮춘 상태에서 라켓 틀고 따다당! 그렇지. 그리고 앞으로도 따다당! 이런 느낌. 걷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! 면 끝이 어디? 그거 봐봐요. 나, 나. 제가 힘 어디서 줘요 지금? 앞 스윙 나올 때 주잖아요. 근데 얘 힘만 주면 안 돼. 누르면서, 누르면서, 누르면서 자, 혹시 뭐가 잘 안돼요? 아, 이거 할래요? 알겠어요. 자, 준비 시작! 확실히 옆으로 갔다가 봐봐. 드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오면 안 돼. 확실히 옆으로 나가요. 그렇지. 자, 팔 먼저 쭉 막아서 확실히 앞으로 느리죠? 이렇게 나와서 확실히 앞으로 옆에, 앞에 나눠줘야 돼요. 확실히 옆으로 나가주고 확실히 앞으로 빨리 달려와서 툭 면이 깎여. 확실히 틀어서 손목 시작! 하나 둘 셋 넷 스텝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자세 낮춘 상태에서 라켓 틀고 따다당! 그렇지. 그리고 앞으로도 따다당! 이런 느낌. 걷는다는 느낌으로 자, 라켓은 들고 따다당! 스톱! 앞에 팔 뻗고 그렇지. 자, 걷는다는 생각으로 하나! 둘 셋 넷! 라켓... 라켓은 잘못 잡은 것 같은데? 이렇게 가. 다시. 엄지검지 엄지검지 힘 얘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힘이 없으니까 깎인단 말이에요. 라켓을 잘 잡은 것 같은데 힘 주는 게 조금 달라. 요거 요거 왜 드는 거예요? 그렇지. 하나 둘 셋 면이 여기 힘 풀으면 이렇게 힘 줘요. 칠 때 준비 시작! 힘 줘요! 그렇지. 힘 풀고 있다가 힘 줘! 다시. 하나 달려와서 둘 이거 봐봐. 맞을 때 깎여 다시 지금 공은 낮은데 라켓은 너무 위에서 잡자. 헤드 내려줘야지. 준비 하나 다시 다시 하나 헤드 내려, 좀 내려서 손목 다시 하나 헤드 좀 내려서 손목 빠르게 얘 너무 이렇게 잡으면 안 돼.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틀어 해. 그렇지. 시작! 하나 똑바로 잡은 상태에서 틀어 시작! 때리고 하나 둘 셋 때리고 하나 둘 셋 면이 어디로 가요? 때리고 면 정확하게 눌러주고 하나 잘 잘 바꿔주세요. 에? 일단 푸싱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푸싱을 해볼게요. 준비 시작! 하나 둘 셋 면 끝이 어디? 그거 봐봐요. 나 나 제가 힘 어디서 줘요 지금? 앞 스윙 나올 때 주잖아요. 근데 얘 힘만 주면 안 돼. 누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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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발이랑 같이 그냥 앞배만 들어 봐. 앞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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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이 박자를 느껴야 되는데 발 닫고 스윙이 가버리면 떠요. 이것도 지금 깎여서 가져. 정면 정면 정면을 누릴 수 있게 여기 힘이 있어. 얘를 정면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. 근데 한쪽으로만 힘이 실리니까 그래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하고 힘 실 아니 나 나 나 얘를 감아주고 나 나 그렇지. 푸싱을 해보자. 어 그냥 정확하게 잡고 그리스부터 이상 얘를 정확하게 잡은 걸 틀어서 여기서 멀어요. 근데 얘를 얘 자체를 틀려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더 틀어버려서 아웃나는 내가 이만큼 틀었으면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튼 거 생각 안 하고 옆으로 치려고 하니까 더 틀어지는 정면 자 푸싱만 준비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더 빨리 아까 이 느낌 시작 하나 둘 셋 더 틀면 안 돼. 그 상태에서 눌러야 돼. 다시 하나 둘 눌러 팔 먼저 앞으로 마주 팔 먼저 마주 준비 팔 먼저 마주 하나 둘 셋 다시 팔 더 뻗어 셋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공이 왜 절로 갈까요? 공이 왜 절로 갈까요? 여기서 치는데 일부러 사이드로 친 거야? 아니면 치다보니까 절로 가는 거야? 내가 쳤을 때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웃나면은 가운데로 때린다 생각해봐요. 그러면 정면 될 거야. 살짝 가운데로 쳐봐. 하나 그렇지 여기서도 가운데로 밖으로 가면 안 되고 살짝 안쪽으로 그렇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야 그렇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야 그렇지 살짝 안쪽으로 넣어야 그렇지 그래야 정면을 만들어 자 준비 정면으로 딱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구부리지 말고 펴서 거리 유지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자 살짝 되게 안 속여 가볍게 가볍게 공 왔을 때 빠르게 짱 준비 빠르게 짱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두 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됐다 잘했어 바꿔주세요 대각으로 때려봐요 대각으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지선 자세에서 쭉 기다려다 하나 둘 셋 미리 오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저희 왜 절로 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눌러 하나 둘 눌러 그렇지 하나 둘 눌러 하나 둘 눌러 그렇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몸이 많이 들어오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브로치 하나 둘 셋 오 좋아 나다당 나이스 나다당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어 바꿔주세요